그룹이 컨테이너 안에 두 개가 있는데 걔를 밖으로 나오면은 그 그룹 두 개가 알라이먼트를 밖으로 겹쳐 보이는 경우 그런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은 패널 자체를 더 크게 하면은 두 개가 나고 그래서 왜냐면은 원래 얼라인먼트를 할 때 조정을 하는 게 컨테이너 자체를 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얼라인먼트를 하면 통째로 얼라인먼트가 되기 때문에 그냥 포리선탈하게 두 개가 나고 이렇게 되어있어. 그래서 써보는 거예요. We can actually change the color of our container. We can give the background color. This will help us see what we're doing. 그리고 컨테이너의 컬러의 백강 컬러를 보면은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다고 합니다. So now if we look, we can see the whole thing. So I probably want to make this thin. 아까는 너무 와이드 했으니까 조금 더 이제 그룹의 넓이를 좀 더 작게 해야지 밖으로 나갔을 때 그룹이 다 한 번에 넣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원하는 만큼 옆으로 더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원하는 만큼 옆으로 더하면 된다고 합니다. We can use a merge chop to combine all of the channel data into one channel. So I can say tab, channel, for my channel operators. Merge이라는 걸 이용해서 우리가 가져오는 데이터들을 다 합칠 수 있다고 합니다. And I can take the merge chop. Merge chop을 선택해 주는 겁니다. Then I can connect all of them. 그 다음에 모든 버튼들을 연결시켜 주는 겁니다. And then I can use an out chop. And now I can get my data out of the container. 그러면 이제 여기서 out chop을 이용해서 그 여기에 있는 버튼들에 있는 그룹의 데이터를 방법으로 내보낼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결해 주는 것 같은 경우는 그러면 여기 하나의 대결 연결을 기능을 위해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작업을 어떻게 하면 될 수 있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요. 그럼 이렇게 해서요. diffusedefine에 있는 것 같이 일어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요. 너무 고려 Inheret . 감사합니다.